음악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3일차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선체 인양을 위해 투입되는 플로팅도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플로팅도크는 바다 위에 바지선을 띄우고 이를 고정시켜 대형선박을 건조하는 작업대인데요. 이 플로팅도크를 지원하는 현대 3호중공업은 세월호의 크레임보다 더 효과적인 인양방법이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은 17일 침몰한 세월호 인양에 플로팅도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침몰한 1,200톤급의 천안함을 인양하는데도 30일이 걸렸습니다. 6,800톤급인 세월호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대 3호중공업과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팅도크는 바다 위에 바지선을 띄우고 이를 고정시켜 대형선박을 건조하는 시설입니다. 현대 3호중공업의 플로팅도크는 길이가 300m, 폭이 70m가량으로 지난해 290m의 LNG선을 건조한 바 있어 현장의 구세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